박지민 사랑을 수상하신 슈가 사랑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요? 왜요? 진짜 축하해요. 완전 최고였어요. 원래 이렇게 컸었냐? 지. 민. 이. 바. 보. 이어서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 민. 이. 바. 보. 지. 바. 보. 한 대 마지막으로. 시작. 이거. 보라. 내가 보라. 지내어. 지민이. 우리 아버지는 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뭐라고요? 빛나는 고추가 달려있었다고요? 네 그랬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고추가 얼마나 작았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십쇼 얼마나 작았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했습니까? 결승감 와 비형이다 와 진이형이다 와 지민이다 와 지민이다 와 지민이형이다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오늘은 63빌딩이잖아요 63빌딩을 뭐 표현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키 순서대로 한번 키 순서대로 한번 왜 그래 왜 그래 어디갔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여기 있네 상태를 찾았잖아요 형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이 손가락에 있는데 귀여운 지민이 손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지민이랑 손 한번 대봐 저희 애가 또 손이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아 이러면 꼭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돼요 듣기 슬프지 않은데 아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두 표정들 빛깔리게 하면서 난 이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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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여드리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하하하 으아 못생겼다고 너무 귀하지 마 못생겼어요 형 전 잘생겼잖아요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그룹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줘야 되요 뭐라고 하실거죠? 그대 못생겼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되게 못쓰긴 출입이네요 엉덩이에게 수만은 하다에ment 이 곡은 되게 ТоA 아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약간 머리에 약간 곱슬기가 있었어요 살이.. 살이 좀 많았었는데 얘는 노래나 춤 둘 중에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였던 forced 됐었었었었었 됐었었었었 됐었었 됐었었 자 포태렙 도태렙 아.. 손가락 짜고 어떡해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싫어! 와.. 끼 부리는 거 보소 싫어!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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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예요? 어? 네? 기대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시건데 네, 그거 아마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곧 제 파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막내가 한번 외모순이 2위부터 말할게요 위 여긴 왜요? 아직도만 나오지 않아 우리 실례야 아.. 6위, 청국 6위, 청국 빠르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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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밤 그럼, 이런 정국이에서 최근 어떻게 될 것인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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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1위! 진수! 진수! 오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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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수! 채소민 삶 Herrn 채소민 삶 채소민 삶 감사합니다.